세력 얘기하는게 최고 바보요 대한민국은 전세계에 세력이 없는 종목은 단 한정도 없어 다 세력이 있어 각 종목마다 다 있어 누가 세력이요 여기 나오잖아 세력 이름 알 이름 보여줘 세력이 누군지 얘가 세력이야 알겠슈 어 얘가 세력이요 뭐 세력이 있다니 이런 소리 하는게 최고 바보요 알았죠 다 있어 다 테마 다 있어 전 종목이 다 있다 태어나면 테마는 테마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다 없다? 만들 수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고려시멘트가 자율주행 테마 타고 싶다? 탈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있다 없다? 있어 왜? 자율주행 회사 집은 좀 인수해버리면 돼 그럼 테마 타는게 테마는 내가 그 시장에 내가 마음먹고 올리려고 그러면 테마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 아셨죠 부동산은 뭐요? 좋은 땅 좋은 아파트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듯이 주식도 쌀 때 사서 좋은 회사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 싸고 좋은 거는 좋을 때는 누구든지 안다 모른다 안다 근데 이게 더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안한다?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못 사는 경우가 있다 없다? 있다 그때가 타이밍인지를 모르고 그럼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사다가 실패 보는 경우가 있다 없다? 실패 보는 경우가 있다 뭐든지 주식이든 집이든 타이밍이다 그 과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다 상식적인 얘기다 그 상식을 모른다? 안다 그 20% 20점밖에 안 되는 상식적인 얘기를 갖고 나 대가라고 떠든다? 난 욕한다 다 아는 얘기다 최고 중요한 거는 얘가 최저가인지 얘가 최고가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찝어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대가다 아시겠습니까? 대가라고 좀 나오지지 마 씨 그냥 확 뭐 얼마 100억을 벌었나 150억을 벌었다 200억을 벌었다 나도 벌었어 과거에 그런 소리 좀 제발 견혹하는 방송 하지 말아 제발 현재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 줄 수 있는 그런 대가들이 나와서 말을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